널 녹여봐 Only one stop 우리 대성이 화자였네 누나자였네 누나자 누나보다 친하게 한 것 같은데 누나 거기서 내가 눈 보이려고 이렇게 크게 한거야 누나 어떡해 잘해 잘 지켜볼거야 너 빨리 지켰어 사장님이 지금 도대결해 도대결해 어? 어디요? 형 대성입니다 공개한 시간은 How do we get 어떤 상처라도 How do we get We get 전 끝까지 How do we get 해지게 하늘을 걸어갈테니 하늘을 걸어갈테니 how do we get